성명이고 먹을 것이나 있으면 좀 주제 나는 심 학교여 옳다 신명인 여고 계시라 하느니 어서 나를 따라 별궁 안으로 들어갑시다 아니 왜 이러시오 우에서 상을 내리실지 벌을 내리실지는 모르나 신명인이 계시거든 별궁 안으로 모셔오라 하였으니 나를 따라 들어갑시다 내가 이럴 줄 알았지 이놈 참 용케 잘 죽으러 왔다 내가 날 바라먹은 죄가 있는디 이 잔치를 배설키는 천한 빈 안자중에 나를 참 못봐 죽이려고 배서를 한 것이로구나 에라 죽으면 한 번 죽지 두 번 죽겄냐 내 집행위 잡으시오 들어갑시다 신명인을 모시고 별궁 안으로 들어가 신명인 내려와였으 심황후 부친 얼굴을 살펴볼지 백수 풍신들근 형용 슬픈 근심 가득한 게 부친 얼굴이 은근하나 또한 산호주점이 내 앞을 가려 자세히 보이지 아니허니 저 봉사 거주를 묻고 처자가 있나 물어 보아라 신봉사 처자 말을 듣더니 마는 마은 눈에서 어두운 물이 뚝뚝뚝뚝 뚝뚝 뚝 부러지면 예 소맹이 아리리라 예 예 예 아리리라 예 소맹이 아리리라 예 소맹이 성옥기 난 황주도하도 이곳도 성명은 심학교로 얼충년 청월 딸은 산후경으로 상처 없고 흥비른 딸자식을 강부에 다 쌓아 안고 이제 철리뻘 다니면서 동양전설로 뜬 목경은 배우 개우 흘러내어 15세가 되었느니 유행인 유행인 출천하에 햇빛 눈을 띄기엔 타구 왕경장사 손님들끼리 삼메스에 몸이 팔려 인당수 채수로 죽으러 만진 상년이여 유행인 눈도 뜨지 못하고 자식만 풀어먹은 눈물 살려 슬 슬 때에 쏘 피구 앙 트는 칼도 달아 목숨을 끊어 주오 실망후에 말던 고삼 호두렴을 갖춰버리고 바산발로 고친 목을 안고 아이고 아버지 신봉사 깜짝 놀래 아버지라니 누가 날들 아버지야 누가 날들 아버지야 나는 아들도 없고 딸도 없어 딸도 없어 남동여 왜 따라 넌 부리 퍼져서 건지가 우금 3년인데 누가 날 들어 아버지야 아이고 아버지 아이고 아버지 상탈 아버지 헨둔을 못드셨소 낙수국 난정에 맞아 죽던 정이가 살았어 여기 왔소 어서서 눈을 떴소 저를 급히 고옵소서 친봉사다 이 말했더니 어쩔 줄을 모르는구나 아니 정이라니 이것이 핸말이냐 대왕처럼 죽은 죽은 속고 을 Hail 내려왔느냐 내가 죽은 꿈을 끊으냐 죽고 없는데 정이는 여기가.. 이러면 사전 오다니 왜 말이야 됐딸이면 어디 보자 오니 됐딸 좀 보자 어디.. 아이고 내가 눈이 있어야.. 됐딸을 보지.. 아이고 답답했어 두 눈을 끔적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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끔덕끔덕둔적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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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 Hol vorbei 금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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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더니 벗는 눈을 벗자 떴구나 이것이 모두 하늘의 도수리 같다 신봉사가 눈 뜬 김에 수천명 봉사들도 그 훈김으로 눈을 따라서 뜨느니 이런 가관이 없겄다 이럴 때 하시는 겁니다 이런 가관이 없겄다 이런 가관이 없겄다 만자베이 돌연들든 천라도 순창당향 새가를 못 대는 소리라 바닷망은 모든 등을 떠 부지는구나 3년 동안 큰 잔치에 먼저 나와 참여하고 데려간 맹인들도 저희 집에서 눈을 뜨고 미쳤던 돈보다 맹인 중도에서 눈을 뜨고 컵도 뜨고 다 뜨고 서서 뜨고 앉아 뜨고 실없이 뜨고 어이없이 뜨고 환다 뜨고 울다 뜨고 웃다 뜨고 시원히 뜨고 앉아 노다 뜨고 차다 깨다 뜨고 차다 깨다 뜨고 춤을 다 번듯 뜨고 세의한 피로한 주소까지 핵시안 눈을 떠서 황명천재가 되었구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